궁금하면 한 번쯤 유부사 선생님한테 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요. 얽힌 게 없으면 당신 얽힌 게 없어. 지금 현재 잘 살아. 지금 현재 뭐가 뭐가 잘못돼서 그래. 근데 아주 묵은 게 있다. 그러면 묵은 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요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제가 선생님 사전 답사를 한 번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점사를 보실 때 생년월일을 안 넣고 주소만 넣고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의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신점 자체가 생년월일 따위가 필요 없는 건 맞지만 주소를 넣고 본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다는 건 아는데 주소만 넣고 보는 거는 내가 그 터에 머무르고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터에서 그 터주님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자연이 알잖아. 자연이 아니까 자연에서 이 터 임자가 이 사람의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욕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알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집터를 갖고 영적으로 이렇게 점을 보면 이 묵은 조상 아주 백 년 전 일도 나와. 백 년 전에 해갖고 징수공자한테까지 이 업장이 들어와갖고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한테 물어갖고 그 답을 얻은 일도 있어. 다 이 손가락이 길고 짧듯이 할머니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다 모양도 그 집 자손이지만 귀도 틀릴 수 있고 눈도 틀릴 수가 있어 약간.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무가 이만해요. 막 뻗어놨어. 그런데 그 나무 줄기 어느 줄기를 내가 잡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자기가 업장이라는 거하고 조상의 업을 받고 태어난 신령님의 업을 자연의 업을 그런데 낳았을 때 또 누굴 보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털을 갖고 영적으로 점 봐갖고 누가 나한테 점을 보러 오죠. 영적으로 딱 한두 가지밖에 많이 얽히면 해해. 한두 가지 얽힌 거야. 그런데 한두 가지 그 키포인트를 딱 빼주면 그거 해결하면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이 생년월일 안 넣고 사주를 볼 때 이제 터만 넣고 보잖아요. 집 주소를 넣고 보는데 그럼 100년 전 일까지 보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생년월일은 진짜 안 받으시나요? 1년 신수밖에 안 돼 생년월일을 봐야. 네 물 조심해 차 조심해 올해 삼재가 들어왔네 뭐가 나쁘네 그런데 그것만 조심해 이렇지. 원 얽힌 거는 우리가 있잖아 여기 상처가 났어. 그런데 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 그 암덩어리를 못 빼면 몸이 쑥쑥쑥쑥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거기만 치료해 암인지는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암은 더 퍼지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어렵게 사는 거는 그런 원인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싹 빼. 우선은 상처를 치료를 하게 되면 아프니까 무당들여서 굿도 하고 풀고 절에 가서 천도도 하고 연불도 하는 거야. 궁금하면 한 번쯤 유부사 선생님한테 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연따라 살듯이 기도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보살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살님을 만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결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보살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하고 인연이 됐나 보죠? 내가 이렇게 말하듯이 아무튼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거 그런 거 얽힌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내의 암덩어리를 빼낸다는 거 그러고 나면 맨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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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왜 우리가 암을 잘라내고 하면 치료를 받잖아 그동안에는 힘들지만 해결이 돼서 나중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오는 사람 많아 얽힌 게 없으면 당신 얽힌 게 없어 지금 현재 잘 살아 지금 현재 뭐가 뭐가 잘못돼서 그래 근데 아주 묵은 게 있다 그러면 묵은 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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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